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프리폼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펜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프리폼 펜툴이 나타납니다. 이 도구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듯이 자연스러운 패스를 만듭니다. 낙서한 모양 그대로 자연스러운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엔터를 누르면 패스 선택이 취소됩니다. 알파벳 엘자인데요. 열린 패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끊어진 앵커 포인트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패스를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앵커 포인트로 가져가면 연결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클릭을 놓으면 닫힌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려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만일 떨어져 있는 앵커 포인트를 여러 개 선택하고자 한다면 컨트롤하여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추가로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삭제나 위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패스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패스 수정은 컨버트 포인트 툴이나 패스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또는 펜 툴 상태에서 단축키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 수정 방법과 상단 옵션에 대해서는 포토샵 TL17-1강 펜 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상단 옵션에 보면 커브 핏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나 스타일러스의 움직임에 대한 패스의 민감도를 조정합니다. 0.5에서 10픽셀 사이 값이고 값이 클수록 앵커 포인트가 적은 단순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0.5로 설정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앵커 포인트가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으로 설정하고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서 앵커 포인트가 적은 단순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커브 피스로 앵커 포인트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프리폼 펜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붓이라는 글자입니다. 브러쉬로 된 스트로크 패스를 만들어 보죠. 브러쉬 크기를 설정하고 프레셔 사용이 가능한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다시 펜 도구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로크 패스를 선택합니다. 시뮬레이트 프레셔를 체크하고 설정해 놓은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와우 자연스러운 붓글씨 같네요. 이번에는 쉐입을 이용하여 간단한 계란 후라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쉐입을 선택합니다. 계란 후라이 흰자를 끓입니다. 시작 지점에 포인터를 가져가면 동그라미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클릭을 놓으면 닫힌 패스의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노른자도 만들어 보죠. 하이라이트도 만듭니다. 프리폼 펜 툴로 간단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작업한 레이어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패스로 선택해 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그네틱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하면 프리폼 펜 툴이 마그네틱 펜이 됩니다. 포인터 옆에 자석 모양 아이콘이 생깁니다. 마그네틱 펜은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패스가 자동으로 스냅이 됩니다. 시작 지점을 클릭하고 나서 이미지 가장자리를 따라 안내를 하면 저절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만일 가장자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클릭해서 패스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패스가 잘못 만들어져서 전단계로 돌리려면 Delete 키를 누르면 됩니다. 패스 전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만일 직선 패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세그먼트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을 계속 만들려면 또 Alt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부터 다시 자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만일 프리폼 펜 툴로 잠시 패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펜으로 그리듯이 자유롭게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Alt를 떼면 그 지점부터 다시 자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열린 패스를 만들려면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열린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이어서 패스 작업을 하려면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시작점에 가져가면 포인터의 연결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클릭을 하면 닫힌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상단 옥션에 보면 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인터를 중심으로 가장자리를 감지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1에서 256 픽셀 사이 값이고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자리를 감지합니다. 콘트라스트는 가장자리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픽셀 사이의 대비 값을 지정합니다. 1에서 100% 사이 값이고 가장자리의 대비가 낮을수록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프리퀀시는 자석 기능으로 패스를 만들 때 앵커 포인트를 얼마나 자주 생성할지를 지정합니다. 0에서 100 사이 값이고 값이 높을수록 앵커 포인트 생성이 많아져서 빠르게 패스가 고정됩니다. 10을 입력하고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가 천천히 넓은 간격으로 생성되면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100을 입력하고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가 자주 생성되면서 패스가 빠르게 고정됩니다. 여기에 보면 펜 프레셔가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하면 스타일러스 펜 압력으로 위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펜 압력이 증가하면 너비가 감소합니다. 패스 작업 중에 닫힌 패스를 바로 만들고자 한다면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엔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점까지 자동으로 패스가 연결되면서 닫힌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네틱 펜을 이용해서 모델의 셔츠를 패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 선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클릭하여 가장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색상을 변경해 보죠. 패스 상태에서 조정 네이어를 만들면 패스가 벡터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패스의 패덜을 0.2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폼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